21일 포항시는 포항 일자리 행복체험 플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보고회에서는 일자리 추진위원회 신임위원회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일자리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했습니다. 또 양질의 장기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4대 국가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내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포항형 일자리를 소개했습니다. 이외에도 일자리 아이디어 및 과제 발굴을 위한 프리토크를 진행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